안녕하세요 마이카티비입니다 오늘은 후방 주차를 할 때 주차선을 어떻게 맞추면 완벽한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 후진 기어를 넣고요 지금 여기 주차 마크랑 양쪽 사이에 이 라인이 핸들을 돌리면 같이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선을 파란색 선을 이 하얀 선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게 되면 지금 선이 맞아 들어가고 있죠 지금 맞았죠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 빨간 선이 딱 여기 정도에 걸쳤을 때 주차를 종료하시면 완벽한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 마이카티비 좋아요 구독 부탁 좀 드릴게요